아, 진짜 재밌는데. 이거 재밌겠다. 아, 진짜 재밌는데. 재밌게. 네? 재밌냐? 내려오란 말아 안 해. 한마디만 해도 내려갈 텐데. 혼자 있으니까 그것도 좀 쓸쓸하더라고요. 밑에가 또 재미있어 보이고. 내려와서 제발. 오라고 안 하는데 저 가는 게 제일 정말 자존심 하려거든요. 스스로 가는 게. 재밌습니까? 재밌나? 어, 이거 좋네. 또 넘치는 거 아니야, 물? 아, 좋다. 엄마, 왜 수영 잘하지? 잘하지? 아이고, 참. 무조건 아들 자랑이다. 그러면 누가 잘하는지 시합을 한번 해 봐라. 그러면 시합은 4개 내리는데? 4개 해라, 그래. 둘이 4개 해라. 진짜? 이런 거 또 질 수 없죠. 다존심 대결? 다존심 대결이죠. 이겨야 돼요. 고기 굽고, 고기 굽고 저녁상 차리는 거. 설거지까지 전부 다. 어? 싹 다 치우는 거예요, 전부 다. 아, 여러분. 내기 좋아요. 오케이. 일하는 것, 즉 말해서 머슴살하는 걸 좀 줄여보겠다는 생각에서 뭐든지 내기를 해서 내가 편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생각했죠. 고기 굽고 설거지면 이거 아무리 못해도 3시간 코스거든요. 3시간 코스 걸려 있는 거예요, 지금. 노동이에요, 노동. 하기가 뭐 천하믄 바닷가 출신을 하면 저 산에 선골짜 출신 수행은 훨씬 잘하겠지. 그거를 먹어. 엄마야, 그거 먹어. 그걸 왜 봐서. 누가 더 오래 버티는 거야. 밀어내기? 오래 버티기. 먼저 떨어지면 지는 걸로. 누가 잘하면 한번 해봐라. 해보자, 해볼까? 이런 거는 임한길 씨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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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